100% 실력으로 졌습니다 정말 이길 줄 알았습니다 멋진 인터뷰도 준비하고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이번 시합 때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형한테 일단 너무 미안하고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! 굉장히 가까운 경기였어요 리매치라고 하면 지금 리매치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?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꼭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! 네 김민우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